91 성경 1독 58일차 예레미야 39장부터 52장까지 말씀입니다. 내르 갈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내르 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이 시드기아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누부가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복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누부가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헤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누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40장. 사령관 너부 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이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냄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래아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하니라 모악과 암몬자손 중에 에동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이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양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 붙어와서 여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파로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업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의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너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대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을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부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엠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레미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 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문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래아의 아들 요한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양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이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옥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이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래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야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래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래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이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너부 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국당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국당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국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너부가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국당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국당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국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4장 애국당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망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야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점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국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활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국당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국당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국당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국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국당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제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물이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왕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왕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왕께 범죄하였으며 여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급당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 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급당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 즉 애급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급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급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급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너부간 햇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급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여호와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야 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 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 께서 나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 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 이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 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급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에서 바벨론의 누브가넷살 왕에게 패한 애급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두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으미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재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지즘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음이라 바벨론의 누부간의 쌀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미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의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으미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미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프를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이 아몽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너브간 햇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있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 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여 결코 무제한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와의 말씀이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지지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지즈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들어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미라 여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병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혬라 여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8장 모합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혬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리아 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합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해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야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합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합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를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합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합이 그 모스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합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합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 모합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 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모합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합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봉과 너보와 베띠 불라다인과 기리아다인과 백가물과 베무원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합당 원근 모든 성읍에 로다 모합의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화의 말씀이니라 모합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화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합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망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이로다 여화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온 모합을 위하여 부르지질이니 무리가 길해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심하의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합당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해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 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지즘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 이로다 여와의 말씀이라 모합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라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 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합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오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합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 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합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합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합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합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합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합이 여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모합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합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미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해수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해수본 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합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합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금오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합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모합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예레미야 49장 안몬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소리로 안몬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해스보나 슬피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여 하느냐 주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오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안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 하느니 보슬하가 놀랭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여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하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하의 말씀이니라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 하리로다 여하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 즉 애돔에 대한 여하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하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슬아 위에 펴는 그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담해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막과 아르밭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해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탈이라 바벨론의 누부간의 쌀왕에게 공격을 받은 개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개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누부간의 쌀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라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 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 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감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50장 여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때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여를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야 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 같이 우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 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여를 버리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와께 범자였음 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파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인과 길르아산에서 만족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미라 이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물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으미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관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그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으미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화를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 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사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인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여를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 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보라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동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 즉 바벨론에 대한 여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지즘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예레미야 51장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 질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 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오 그 속에 생계가 없으미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오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여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하시니라 여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태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애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와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똘이나 기초똘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곧 메대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으미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천은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렷더이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장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너부간의 쌀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야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이 거쳐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양과 순냥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버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 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 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기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오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아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삶과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 하니라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무다리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미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정달 열정날에 바벨론 왕 너브간의 쌀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싸움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 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하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쌓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하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너부간에 살 왕의 19제 해 다섯째 달 10제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너부 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성정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너부 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와의 성전의 두 노끼둥과 받침들과 주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 쓰는 모든 노끼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이요 그 둘레는 12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 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 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야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 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너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너부가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여 너부가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여 너부가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사람이 745명이여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